민선 6기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안전입니다. 마포구는 재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춰 더욱 안전한 마포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을 위촉하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31일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는 안전마포구현을 위한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안전감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으로 구성된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은 생활 속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위해 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은 생활 주변 위해 요소 발굴 및 신고 등 자원봉사 활동, 안전문화 캠페인 등 홍보 활동 전개,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방안 제시 등 안전한 마포 만들기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되며 이번 위촉식에서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안전감시단 역할 및 활동 내용을 안내받았습니다. 동네 실정을 제일 잘하는 주민들의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감시단의 활동이 안전한 마포를 만드는 파숙군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